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궁극의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선사하는 정통 오픈탑 스포츠카 더 뉴 메르세데스 AMG GTC 로드스터 스쿠오를 국내에 최초로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더 뉴 AMG GTC 로드스터는 지난 10월에 출시된 메르세데스 AMG GT 2 또어 쿠페이 부분 변경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 AMG 그트 스쿠오의 고성능 오픈탑 모델이다. 문기를 사로잡는 한층 고급스러운 내외관 디자인 요소 더욱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AMG V8 바이 터보 엔진 날렵한 주행을 돕는 AMG 전자식 리어 액셀 리미티드 슬립 디퍼렌셜 AMG 리어 액셀 스티어링이 기본 적용됐다. 또한 시속 50km 이하에서 11초 만에 개폐가 가능한 소프트탑은 차별화된 오픈 투어링의 정수를 선사한다. 에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마크레인 제품 마케팅 부문 총괄 부사장은 도로 위에 레이싱카를 상징하는 더 뉴 AMG GT의 고성능 오픈탑 모델인 더 뉴 AMG GTC 로드스터를 국내 최초로 선보이며 AMG 라인업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강력한 퍼포먼스, 첨단 기술로 무장한 더 뉴 AMG GTC 로드스터는 계절에 상관없는 오픈 에어링을 즐길 더 뉴 AMG GTC 로드스터 의회관에는 프론트 스플리터, 사이드 스커트, 측면 흙기관 및 에어 아울렛에 실버 크롬 소재의 트림이 적용됐고 후면에는 사다리꼴 모양의 데일 파이프 커버, 19인치 전륜 및 20인치 포륜 AMG 시트윈 스포크 경량 알로이 휠과 레드컬 어이 프레이크 캘리퍼를 통해 더욱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완성해 더 뉴 GTC 실내는 혁신적인 첨단 기능과 함께 한 단계 진화했다. B8 스타일리 센터 콘솔에는 디스플레이 스위치와 스마트폰처럼 조작이 가능한 터치패드가 탑재됐다. 스티어링 휠에는 포뮬러 1 스티어링을 연상시키는 AMG 스티어링 휠 버튼이 장착돼 스포티한 룩을 구현함과 동시에 특정 주행 기능을 정확하고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 필브릭 소프트탑이 적용된 더 뉴 AMG GTC 로드스터는 탁월한 개방감은 물론 소프트탑이 닫혀 있을 시에는 완벽한 비율을 자랑하는 AMG GTE 도어 쿠페이 실루엣을 그대로 유지한다. 여기에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쾌적한 오픈탑 주행 경험을 선사하는 다양한 오픈탑 기술들이 탑재됐다. 에어스카프는 시트 상단 부분에 히팅팬을 장착해 오픈 주행 시에도 운전자 및 동반자의 머리 및 목 부위를 따뜻한 공기로 감싸주는 역할을 한다. 총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한 이 시스템은 차량의 주행 속도에 따라 풍량의 세기가 적절한 수준으로 자동으로 조절되며 고속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유지된다. 기본적으로 운전자와 동승자의 목 부분과 머리 뒤쪽을 차가운 외풍으로부터 보호하는 전동 바람막이가 장착돼 추운 날씨에도 루프를 열고 빠른 속도로 주행할 수 있으며 롤오버바 사이에 위치해 있어 차량 실루엣에 방해되지 않고 소음을 최소화한다. 더 뉴 AMG GTC 로드스터는 더 뉴 AMG GT와 동일한 AMG 4.0B8 바이터보 엔진과 AMG 스피드시프트 듀얼 클러치 7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하고 다양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퍼포먼스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더 뉴 AMG GTC 로드스터 이터보 차저 과급 압력은 더 뉴 AMG GT1 2.0B8 보다 향상된 1.0B8 재구성된 연소 방식과 함께 더욱 높은 출력을 자랑한다. 여기에 가속기 특성과 과급 압력 축적 및 변속기 매개 변수에 적절한 적용을 통해 엔진이 더욱 신속하게 부하 변화에 반응해 최대 출력 557마력 최대 토크 69. 프로그램. M의 폭발적인 성능을 발휘하며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7초만에 도달하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낸다. 뿐만 아니라 더 뉴 AMG GTC 로드스터는 궁극의 퍼포먼스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기술적 요소들을 기본 사양으로 제공한다. 또한 더욱 향상된 민첩성과 안정성의 조합을 선사하는 AMG 리어 액셀 스티어링 시스템도 기본 사양으로 제공된다. 더 뉴 AMG GTC 로드스터의 기본 사양으로 장착된 AMG 전자식 리어 액셀 리미티드 실립 디퍼렌셜은 곡선 구간에서 안쪽 바퀴의 미끄러짐을 민감하고 빠르게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최적의 접지력이 보장되어 새로운 수준의 차량 역동성과 트랙션을 보장한다. AMG 리어 액셀 스티어링 시스템은 시속 100km까지 뒷바퀴가 앞바퀴의 반대 방향으로 조양돼 더욱 민첩한 코너링을 지원하며 주차 및 방향 변경 등 일상적인 주행에서도 회전반경이 작아지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시속 100km를 초과할 시에는 해당 시스템이 뒷바퀴를 앞바퀴와 같은 방향으로 전환시켜 눈에 띄게 개선된 핸들링을 보장함과 동시에 뒷바퀴의 횡력이 방향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도록 캐스티어링 반응성을 향상시키고 빠른 방향 전환 시 오버스티어 현상을 상쇄하며 뛰어난 리어 액셀의 접지력과 안정성을 제공한다. 주행 모드와 함께 더 뉴 AMG GTC 로드스터에는 슬리퍼리, 슬리퍼리, 스쿠오, 컴포트, 컴포트, 스쿠오, 스포츠, 스포트, 스쿠오, 스포츠, 스포트 플러스, 스쿠오, 레이스, 레이스, 스쿠오, 인디비주얼, 인디비주얼, 스쿠오 등 총 6가지 주행 모드와 함께 마스터, 레스터, 스쿠오 기능이 포함된 AMG 다이네 특히 레이스 주행 모드와 연결된 마스터 기능은 최적의 차량 밸런스와 보다 직접적으로 세밀하고 민첩한 스티어링을 지원하고 잠재된 드라이빙 다이네믹스를 최대로 활용해 드랩 주행에 걸맞은 성능을 발휘한다. 종룡 방향 가속, 가속 페달, 제동 페달 또는 스티어링, 드리프트 각도 등 수많은 세부 주행 데이터 기록을 상세하게 분석해 개인의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AMG GTC 로드스터에는 메르세데스 벤츠만의 독보적인 안전 시스템인 프리세이프와 도로 주행 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자동속도 조절 및 제동, 출발까지 지원하는 액티브 디스턴스 어시스트 디스트로닉, 사각지대 어시스트, 차선 이탈방지 패키지가 기본 사양으로 제공된다. 이 밖에도 구매 스토어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키레스고 패키지와 파킹 어시스트 파크트로닉 등 다양한 편의 기능들이 기본으로 탑재됐다. AMG GTC 로드스터의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2억 1690만원이다. AMG GTC 로드스터의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2억 1690만원이다.